전문가들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을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가지 오늘은 레몰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유스탁, 유차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부터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또 시장에서 작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제주 맥주입니다. 지금 관련된 내용은 4월 달부터 맥주와 탁주죠, 막걸리라고 합니다. 이쪽에 세금을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는데 물론 상승폭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 맥주 같은 경우 맥주 리터당 30원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을 반영해서 가격은 올리는데 그래도 상승률이 한 70%만 올린다고 하는데 다 올리네요. 그런 게 이제 맥주 회사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냐라고 하게 되면 가격을 올리죠. 그런데 마진도 같이 따라서 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대형 주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아무래도 호재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수요는 줄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 쪽에서 나오는 변화인데 특히 과거에 월드컵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때 부각이 좀 됐다가 이번에 다시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고요. 게다가 또 성수기 쪽에 나오는 기대감. 이제 맥주는 거의 여름에 소비가 상당히 많죠. 지금은 추워서 못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가장 제주 맥주를 보면서 다 좋은데 실적을 좀 제대로 내라라고 하는 분위기죠.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오고 또 기대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테마나 1, 2틀짜리의 반등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 점 쪽에서 아마 관련된 쪽은 반등 시 비중 축소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류 섹터가 오늘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제주 맥주의 탄력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조심해야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호이신지 궁금한데요. 네, 앞에서도 한번 언급한 SMG 엔터를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련해서의 어떤 순환매가 계속 그 안에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하루는 엔터주들, 하루는 제작사, 하루는 웹툰 이런 기업들이 계속 돌고 돌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SMG 엔터 같은 경우는 캐치 티니핑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작년만 하더라도 재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100% 이상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고 크리스마스 마스 때 판매 선물 1위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시즌2가 서비스 시작을 했는데 시즌1 대비해서 한 두세 배 속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새로운 매출도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치 티니핑뿐이 아니라 다른 좋은 콘텐츠도 다양화되어 있고요.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최근에 한 2주 정도 행보하다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AMG 엔터까지 확인해 봤고요. 김민수 대표님 한 종목 간단하게 더 볼까요? 네 또 하나 종목 중에 이마트가 주가 강세가 보이는데요. 지금 패턴으로 보게 되면 박스권 상담부를 돌파해서 이제 한 11만 원대 진입하느냐라는 쪽의 전 단계 같은데 최근에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다가 또 이제 증권사에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또 긍정적인 얘기 쪽으로 선회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과거의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여러 가지 대형마트 쪽의 부진한 모습들이 상승 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회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이어지지만 아직 자회사 습탁검이라든가 스타벅스의 정체 이 부분의 이후의 변화를 좀 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체크는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